저 사람이 강혜진 씨 와이프 훔쳐가는데요? 계약을 슬슬 정리해 줬으면 좋겠네요. 사전은 지키시죠. 기억 안 나요? 계속 기다려? 가장 가까운 사람과 등을 돌리면 가장 먼 사이가 된다는 말이 있죠. 생각도 하지 말자, 생각도 하지 말자.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야. 내가 알아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좋을 거야. 미안해요. 제 실수였어요. 오늘 못 갈 것 같아요. 우리 가요. 상은 씨, 따른 갑시다.